엘로범키 네 반갑습니다 엘로범키입니다 오늘 저희 MMA스토리지부 훈련중에 영준이라는 친구 같이 운동 도와주고 시합 나간다 그래서 의정부 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같이 운동해보고 임범이 들어봐 70%에서 80%로 훈련을 할거니깐 재밌게 봐주시고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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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점부터 시작이야. 저희 의정부 홍진 장소 협찬해주실 관장님 홍종태 관장님이십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정민이랑 항상 같이 열심히 운동해서 정민이가 블랙컴뱃을 통해서 좀 인지도가 높아져서 굉장히 저도 같이 운동하는 사람이서 뿌듯하고. 자 저희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. 자 바나나 여러분들 껍질. 자 바나나 여러분들은 몸풍기 안하세요? 아이고. 소아가 몸풍기 합니까? 안 그러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아니요. 홍진에 관장님도 여야 되세요. 안녕하세요. 무풍기를 해야 되는데. 당연히 무풍기를 해야 되는데. 제가 좀 늦게 와서. 시간이 좀 늦어서. 많이 기다리세요. 그리고. 하루 종일 안 해볼게요. 여러분. 감사합니다. 뉴스 스토리. 의 한ooh 도iez입니다. лек Cristo 수영화상악 rollingStay 할 때까지 보겠습니다. pe ln Sugو태는 잘 그러니까요. 여 кварти는 가지가 pilétérum TH quindi.